자, 오늘도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요구르트하고 우유하고는 쿠폰이 없어서 원래 안되는건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걸 바꿔주셨어요 너무 다행이야 편의점 사장님이 다 찾아주세요 저는 보여주기만 하면 다 찾아주시고 저것도 없는건데 다 바꿔주셨어요 라면이 자그만치 14개 육개장이 14개 요거 3개 피로회복지 3개 쌀국수도 아이스크림도 다 쿠폰이 없어서 안되는가를 다 바꿔주신거에요 요구르트랑 비싼 우유까지 사장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붕어사만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여기 조스바도 있네 조스바도 있네 없는거는 이렇게 사장님이 다 쿠폰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죠 자 덕분에 없는거 오늘 GS꺼 한개도 없이 싹 바꿔왔어요 자 선물이 팡팡팡 우리 유미유미 토끼방 눌러오세용 자 우유가 탐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감사합니다.